강인의 사회 그 때 계획이 생긴 그때 어디야? 아 강인의 사회 강인의 사회 강인의 사회 강인의 사회 안녕하세요 네 네 어렸을 때부터 강인이랑 뛰었을 때 좋은 장면들도 많았고 좋은 호흡들도 있어서 만약에 같이 경기에 뛰게 된다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기대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저희 선수들이 압박감을 분명히 느끼고 있을 거고 부담감을 많이 느끼고 있을 텐데 경기를 뛰는 데 있어서 부담감을 갖고 들어간다면 또 분명히 저희는 안 좋은 경기력이 나올 거니까 그런 부담감과 압박감을 조금 다 내려놓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자라고 선수들한테 얘기를 해줬고 우리 선수들이 안에서 결과를 내줘야 또 저희를 보시는 분들이 좋아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으니까 또 안에서 선수들이 최선을 다해서 경기 결과를 가져온다면 모든 사람들이 기뻐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경기에 들어가게 된다면 또 팀에 도움이 될 수 있게 그리고 경기에 꼭 이길 수 있게 열심히 해야 될 거 같아요 잘 준비해야 될 거 같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